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온리원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기적을 경험하라 미라클 사회역사 윤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능검 심화기출문제풀이특강 제48회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48회의 절반 1번부터 25번까지 같이 풀어볼 텐데요. 늘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힌트! 이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의, 선인이 쓰며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다는 몰라도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라는 명칭을 쓰면서 관리들의 직급을 나눈 게 어느 나라였지? 이게 고구려예요. 고구려에 있는 여러 가지 관직의 명칭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더 쉽고 중요한 힌트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봤더니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여 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에 각각 귀족회의 있었잖아요. 고구려가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함회의, 그리고 신라에는 화백회의가 있었죠. 자, 이거 제가회의니까 아, 이거 어떤 나라 말하는 거다. 고구려 이야기 물어보는 거구나. 자, 이제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이거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집에다가 창고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걸 부경이라 그래요. 곡식 같은 거, 식량 같은 거, 이런 거 보관하는 창고. 요게 고구려에 있었던 특징이죠. 자, 나머지 복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번 12월에 영구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부여 영구, 고구려 동맹, 요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잖아. 3화는 5월과 10월에 두 번 제사가 있었고 기억해야 되니까. 아, 이거 부여. 다음,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고구려의 서옥제와 비슷한데 남자, 여자가 이렇게 바뀌죠. 그죠? 서옥제하고 비슷한 제도예요. 옥저고. 그 다음에 책화라고 하는 부족의 경계를 중시했던 건 동예. 마지막으로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하게 여긴 지역, 소도가 존재했던 건 어디다? 요건 3한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이네요.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하기를 청하였다. 신라의 왕은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백제왕 모대가 누군지는 몰라도 백제왕이 신라 왕한테 우리나라랑 니네 나라랑 지금 둘이 남녀를 결혼시키자고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이 모대가 누구냐면은 그 백제의 5세기 동성왕이에요. 선생님이 동성왕이라는 걸 알려주면 아, 동성왕 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백제하고 신라가 지금 혼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높은 신분의 지반끼리 결혼을 시키나 봐요. 신라 왕이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참고로 이벌찬이라는 관등은 어느 정도 높은 관직이냐면 신라에 보면 1등급에서 17등급까지 관직이 나누어져 있고 제일 높은 게 1급인데 그 1급 관직이 이벌찬입니다. 신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을 백제 쪽과 혼인을 시켰다라는 거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백제와 신라가 그냥 나제 동맹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끈끈한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서 혼인동맹 체결했던 거. 이게 언제냐? 5세기가 거의 끝나가던 493년이었어요. 혼인동맹이고요. 자, 다음 이거 볼게요.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왕이 살해가 됐대요. 시호를 성이라 했다. 시호라고 하는 건 어떤 왕이 사망하고 나서 그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리면서 왕이 사망한 이후에 붙여주는 이름이 시호입니다. 힌트가 다 나와 있잖아.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을 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백제 성왕이잖아요. 아, 백제 성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대요. 성왕이 죽은 게 뭐지? 관산성 전투. 6세기에 진흥왕, 신라 진흥왕이랑 백제 성왕이 손을 잡았어. 기억나세요? 그래서 고구려의 한강을 쳤어. 뺏었다, 한강을. 근데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하잖아. 열받은 성왕이 신라를 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타깝게 죽었죠. 관산성 전투가 6세기 중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5세기가 끝날 무렵에서 6세기 중반 사이에 일어난 일. 참고로 외워야 되는 건 아니라서 써드리진 않았는데 관산성 전투가 554년이거든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고구려가 낭랑군을 축출하였다. 그 지금의 저기 북한의 평안도 쪽. 여기에 옛날 중국 한나라가 만들었던 낭랑군 세력이 있었는데 고구려가 얘네들을 싸워서 몰아냈어. 이게 언제냐면 4세기 초반 고구려 미천왕의 업적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쓰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은 필기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4세기 초 미천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삼국이 불교를 수용한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백제가 불교를 수용한 건 언제야? 4세기 말. 이때 백제의 왕이 누구였지? 침류왕. 자, 다음 3번.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를 격퇴하였다. 자, 신라가 외가 쳐들어왔는데 혼자 못 막아내. 그래서 고구려한테 SOS를 칩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내려가서 아주 파격적으로 왜를 토벌하는 데 도움을 준 그는 바로 누구다? 광개토대왕. 이때가 언제냐면 딱 이 300년대가 끝나고 400년대. 5세기로 넘어가는 딱 그때. 400년. 이때예요. 그러면 2번, 3번 모두 다 이 가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내려가서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게 헷갈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해봐. 옥저가 언제적 국가예요? 고구려가 막 힘이 별로 안 강했을 때 연맹왕국 시절일 때 존재했던 게 그 밑에 옥저잖아요. 그쵸? 이건 언제냐면 1세기. 고구려라는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 태조왕 때 이게 한 56년. 기원 후 5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정답은 5번이겠네요.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수복하였다.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이 손을 잡았어. 으쌰으쌰 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을 수복 되찾았어. 근데 신라가 배신을 했어. 열받은 백제왕이 신라를 공격했어. 근데 죽었어. 요일이 있고 나서 나아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5번 되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태조는 정의의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원을 맞아서 크게 싸웠습니다. 태조의 장소 김말카 신순겸은 죽었고요. 모든 군사가 패배했으며 태조는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공산에서 싸웠다 그랬죠. 이게 공산전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조가 누구예요? 견원이랑 싸운 태조. 태조 왕건이죠. 고려의 태조 왕건. 내려갈게요. 태조를 신겸의 군대가 막아서자 1, 2천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태조가 견원과 함께 병사들을 사열한 후 이상하다? 태조랑 견원이랑 여기서 싸워가지고 견원 때문에 태조가 죽을 뻔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태조가 견원과 함께 병사들을 쫙 세웠대요. 어? 얘네들이 갑자기 같은 편?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신겸이 항복했대요. 이 부분은 스토리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고려가, 태조 왕건이 고려를 만든 게 918년입니다. 후백제가 이때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백제랑 고려가 계속 싸우죠. 근데 태조 왕건이 항상 승리한 거 아니야. 처음에는 견원의 후백제가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 태조 왕건이 막 피난 가고요.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공산전투야. 지금 가해 나오는 거.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도 받다가 점점점 고려에게로 승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무렵 후백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후백제를 만든 견원과 견원의 첫째 아들 신검 사이에서 대립이 일어나죠. 둘이 싸운다. 아들이 이겼어. 근데 신검이 어떻게 했니? 페륜이 인한 데 아버지인 견원을 잡아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참아 금산사라는 절에다가 잡아 가둬버리잖아요. 절에 잡히게 된 견원이 어떻게 하느냐?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고려 태조에게 왔어요. 투항을 했습니다. 나 좀 살려줘. 그래서 견원이 투항을 해서 왔는데 어? 태조 왕건이 옛날에 견원한테 죽을 뻔했었는데요. 그런 거 다 잊고 견원을 너무 후하게 환영을 해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의 망하기 직전인 신라의 경순왕. 어? 태조 왕건 인품 장난 아니네? 견원을 저렇게 후하게 맞아주네? 그렇다면 나도 나라를 포기하고 태조 왕건에게로 가야 되겠다. 해서 신라 경순왕이 직접 와서 항복을 하죠. 신라가 항복을 했고 그 다음 견원과 손을 잡고 태조가 후백제 치러 가서 신검을 항복시킨 게 936년. 그로써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 거잖아요. 자, 공산전투 이후 936년 후백제 멸망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겁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3점짜리예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1번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이건 너무 쉽게 제낄 수 있는 보기. 왜? 최승로의 시무 28조 너무 중요한 건데 고려 6대왕 성종 때잖아요. 이건 고려 초기 태조 왕건때 일이에요. 전부 다. 그쵸? 다음,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다. 자, 선생님의 스토리 기억나세요?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다. 이거 뭐야? 견원이 고려로 투항을 해오자 굉장히 태조가 환대를 해줬다 그랬지. 그 모습을 본 경순왕이 신라를 가지고 가서 고려에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했어요. 그러자 태조 왕건이 경순왕을 맞아주면서 사심관이라는 관직을 준 거 아니야.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 935년 신라 멸망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다음, 대공이 난을 일으켜 귀족들이 동참하였다. 대공은 통일신라 말기에 되게 잘 나가던 진골 귀족이었어요. 대공이 난을 일으켰던 건 이건 통일신라 시대니까 고려와는 상관이 없고요. 다음, 궁예가 국호를 마진해서 태봉으로 바꿨다? 어? 궁예는 후고구려 왕이었잖아요. 후고구려 멸망하고 나라 이름 고려로 바꿔서 태조가 왕건이 된 게 아니라 왕건이 태조가 된 거잖아요. 요 가보다 앞쪽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참고로 이게 언제냐면 911년이에요.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과거제는 고려의 사대왕, 광종의 중요한 업적이니까 훨씬 뒤에 나와야 됩니다.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보통 어떤 내용이 나오고 시기를 찾아라 하는 것들은 잘 읽어보면 힌트가 있어요. 바야흐로 금이 번성하여 여진이 만든 국가죠. 금이 번성해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고자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나라가 자기들이 강해지더니 우리나라한테 니네가 우리 신하해라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중론이 뒤섞여, 의견이 뒤섞여서 어지러웠는데 공이 홀로 간쟁하기를 자, 누가 얘기를 합니다. 여진은 본래 우리 왕조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되어 천자를 조회하였고 국경부군 사람들은 우리 왕조의 후적에 속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우리 왕조가 도리어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압축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진이 원래 우리 신하 같은 존재였다. 근데 어떻게 거꾸로 우리가 그들의 신하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 근데 당시에 권신, 권력이 있는 신하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던 어떤 신하가 왕명을 멋대로 해서 신하를 칭하고 서표를 올렸대요. 얼마나 권력이 있었으면 왕의 명령도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신하가 되겠다라고 금나라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인종의 본심이 아니었으니 공의심이 부끄럽고 슬프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의 의견이 금나라의 신하 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았는데 왕조차 원치 않았는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권력 있는 신하가 있었는데 얘가 그냥 우리 신하 되자라고 해가지고 금나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금나라와 사대관계를 맺게 된 비굴한 상황, 그 상황을 만든 주인공이 누구지? 고려 중기에 가장 잘나가는 문벌 귀족이었던 이자겸 아니야.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난도 한 번 일으키죠. 그게 이자겸에 난 1126년 12세기 초에 일어났던 거잖아요. 금나라하고 결국 사대관계 맺은 거예요. 고려 시대에 문벌 귀족의 파워가 엄청나게 강해졌던 시기 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12세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자겸이 왕이 되겠다고 난을 일으킨 게 1126년이고요. 그러자 문벌 귀족들이 다 해먹는 뭔가 비정상적인 나라가 불만이었던 묘청과 같은 사람들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했다가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묘청의 난을 일으키죠. 묘청이 난을 일으켰던 게 또 언제냐?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135년. 아 문벌 귀족 때문에 나라가 아주 들쑥날쑥이 아니라 아주 뒤숭숭해졌던 고런 시기는 12세기구나. 그러면 찾으면 윤관이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 별무반을 설치했던 게 이때고 무신정변이 일어난 게 이때고 이 사이네요. 얼마 있다가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정답은 3번 다입니다.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무슨 제도인지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나라만 알면 되니까. 경종 원년에 처음으로 직관과 산관 각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더 이상 읽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전시과.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와 시지,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 바로 어느 시대? 고려시대의 제도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1번.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되었다. 솔빈부. 솔빈부는 발해 행정구역 5경 15부 62주. 15부 중에 하나가 솔빈부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말을 많이 길렀는데 수출을 많이 했답니다. 요거는 발해의 이야기죠. 청해진이 국제무역의 거점으로 번성하였다. 청해진하면 바다의 왕자 장보고가 생각이 나야 되고 장보고의 청해진, 장보고는 통일신라시대의 인물이죠.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자 여러분 앞으로 계속 문제 풀다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자주 등장하는 게 동시전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시장의 거래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관청인데 동시전은 어느 시대의 관리기구냐면 신라시대의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 자주 나와요. 다음. 권원중보가 발행되어 금속화폐의 통용이 추진되었다. 권원중보는 철로 만든 동전인데요. 이게 언제냐. 고려시대 6대왕 성종 때 만들어졌던 철로 된 철전이에요. 물론 그렇게 유통이 활발하게 되진 않습니다. 참고로 화폐 유통이 지금처럼 돈 주고 물건 사고 이게 활발해진 건 조선 후기가서예요. 그전에는 뭐 화폐 대신에 옷감 주고 쌀 주고 그랬죠. 다음.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설점수세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낯설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광산 개발을 할 수 있었다. 민간인이 광산 개발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물건 만들어서 자유롭게 팔 수도 있고 뭔가 민간인들에게 다 허용되기 시작한 것도 경제가 활성화된 조선 후기부터입니다. 설점수세제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점포를 설치한 이후에 세금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광산 개발할 수 있게 시설을 국가가 설치해주고 민간인 거기 가서 광산 채굴을 해도 돼. 대신 세금 내. 이 제도가 설점수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고려시대는 정답이 4번이죠. 가해서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란 것은 자, 이건 내용이 되게 많아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확신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딱 보니까 읽어보면 이거 4화예요.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사림들이 피해를 입은 4번의 4화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는 배웠습니다. 4화 4번,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사화가 발생하였다라는 걸 알고 있죠. 자, 무호 4화가 일어났던 건 김종직의 조이재문이라는 글 때문이었고 갑자 4화가 일어났던 건 연상군이 자기 어머니 폐비윤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궁궐에 피바람이 났기 때문이고요. 다음, 김요 4화는 조광조라는 인물이 너무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해서 일어났던 거고요. 마지막 을사 4화는 왕실의 외척, 윤임, 윤원영 두 집안 사이의 다툼으로 일어났던 게 을사 4화죠. 이 기본적인 틀을 알고 있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얘는 이미 나와버렸어요. 갑자년이라고 나왔잖아요. 갑자년.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 그 당시 논의에 참여하고 명을 수행한 신하들을 모두 대역죄로 추죄하여 팔존까지 연주하였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자, 신하들을 추죄, 죄를 물어서 죽이고 벌을 주는데 자, 그 사람, 윤미가 죄를 지었으면 윤미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윤미의 팔촌까지 전부 다 벌을 준다라는 거. 무섭죠. 현상군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폐비윤 씨 사건으로 일어난 갑자 4화. 자, 다음. 정문영 한 치네 등이 의논하기를 어쩌고 저쩌고 결정적인 힌트.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 김종직의 조의 제문.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첫 번째, 무오사화. 다음. 정윤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 대윤이니 소윤이니 왕실의 외척 두 집안이야. 윤원형 집안과 윤임 집안끼리의 싸움.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면서 싸웠다. 을사사화. 다음. 언문으로 쓴 밀지에 이르기를 조광조가 조광조 단골 주인공이죠. 현량과를 설치하자고 했다. 조광조 때문에 일어난 게 기묘사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네요. 무갑 기울이니까 나, 가, 라, 다. 나, 가, 라, 다. 정답은 3번이죠. 13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쉽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건일지를 보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한 유괴춘이 나옵니다. 자, 뭘 알아야 되지? 세도 정치 시기 말기인 1862년 때는 철종 때 진주 지역에서 백낙신이라고 하는 관리가 너무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을 하자. 몰랑양반인 유괴춘을 중심으로 진주에서 뭐가 일어났다? 진주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이걸 계기로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으니 우리는 이 전체의 농민 봉기를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한다. 유괴춘 하면 진주 농민 봉기, 임술 농민 봉기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술 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갈게요.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되었다. 선생님이요. 뒤에 있는 문제들 쭉 100% 다 풀어봤는데 엄청 자주 나옵니다. 남접, 북접, 연합했다 그러면 동학농민운동 중에서도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예요. 아, 남접 세력과 북접 세력이 연합했구나. 2차 봉기 때 왜 전봉준이 우금치 전투에서 체포당하고 고식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정부와 약조를 맺고 집강소를 설치한 것도 동학농민운동 때죠. 상황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안핵사라는 건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사건을 조사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리를 안핵사라 그래요. 아니, 전국에서 지금 농민봉기가 일어났잖아. 임술농민봉기가. 나라에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안핵사로 파견됐던 사람이 박 교수. 요게 진주농민봉기와 관련된 설명. 정답이고요. 나머지 지역차별을 반발한 홍경래가 조도해서 봉기했다. 이건 홍경래에 난 세도정치 초기죠. 다음, 함경도와 황해도의 방공영. 일본으로 곡식이 유출되는 걸 방지하겠다. 방공영은 1889년인데 지금 나오는 봉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오늘의 문제풀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2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어떤 시기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네요. 어느 나라 무슨 시기인지? 힌트. 선해청, 당상, 민흥수가 지금 돈이 귀해진 것은 공가에서 거두어 숨겨두고 부민들이 쌓아두어 유통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만일 관가의 돈을 쌓아두는 폐단을 없애고 민간의 돈을 유통시키는 효과가 있게 한다면 전황의 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힌트가 두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뭐하는 기구냐.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조세개혁에서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옷감으로 세금 받는 대동법 생각나시죠?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쌀이랑 동전으로 세금을 걷잖아. 그거 관리하는 관청이 선해청이에요. 즉,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등장했다는 건 아,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니까 조선 후기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다음, 조선 후기에 화폐, 동전이 활발하게 유통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 아니,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잖아. 그럼 이제 돈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찍어내면 돈이 사라지고 찍어내면 돈이 사라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봤더니 부자들이요. 아, 돈을 집에다가 쌓아놓으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겠구나 해서 쓰진 않고 돈을 시장에서 구하는 쪽쪽 자기 집에다가 갖다가 쟁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점점 씨가 말라, 없어져. 그걸 전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기가 조선시대 중에서도 조선 후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1번부터 갑니다. 송상, 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풀을 축척하였다. 송상, 만상, 내상, 유상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무역상들. 조선 후기. 외관에서 개시무역과 호시무역이 이루어졌다. 공식 무역과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의 무역. 무역이 활발했던 것도 역시 조선 후기. 3번,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했다. 민간인이 광산 채굴을 할 수 있고 전문 경영인이 등장했어. 앞에서도 나왔죠? 조선 후기. 관리가 과전법에 의해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받았다? 과전법? 이거 언제야? 조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토지 제도가 과전법이잖아요. 자,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가 조선 전기에 유지가 되다가 칠대왕 세조대, 더 이상 관리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토지가 없어 부족해지자 직전법으로 제도를 바꾸게 되었고요. 거기서 더 시간이 지나 조선의 구대왕 성종 때는요. 관리들이 직접 세금을 못 걷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법에 정해진 것보다 많이 걷으니까. 그래서 직접 관청에서 세금을 걷어서 관리들에게 정액제로 지급해주는 관수광급제가 조선 구대왕 성종 때부터 실시됩니다. 즉, 조선 후기에는 과전법이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4번이 그래서 틀렸고, 벼와 보리에 이모적으로 수학이 늘어난 거 조선 후기의 특징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번에서 25번까지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보기들, 완벽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질문 남기시고요. 저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